KOREA FOCUS 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저는 21세 코리아 연구소 소장 조동원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오늘은 북이 핵시험을 처음으로 공개한 날입니다. 북은 이날 핵시험을 한 후 1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 사실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그 전문에서 주목되는 3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실험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미 한 실험의 기초에 새롭게 반복하는 시험이란 뜻이죠. 그럼 언제 첫 실험이 있었는가?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북은 1960년대 말에 이미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이 이 개발한 핵무기를 1970년대 초에 남아공화국을 통해서 미국에 팔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북의 핵자위력을 확인시켰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한편 중국이 1949년에 건국해서 59년에 원자탄 실험, 67년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봤을 때 북의 1960년대 말 핵무장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리아 전쟁의 폐허위에서 소련과 중국의 어떤 지원도 없이 100% 자체임으로 해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에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문 어디에도 원자탄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점과 이 방사능 유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슈퍼 EMP 핵탄이 연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피터 프라이 박사는 이 시험을 슈퍼 EMP 시험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북이 그래서 이 시험을 북 영토 안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1998년 5월 28일과 30일에 파키스탄에서 한 시험과는 전혀 다른 시험인 셈입니다. 파키스탄에서의 시험은 원자탄 시험과 수소탄 시험이고요. 북 영토 안에서 한 시험은 방사능 유출이 없는 슈퍼 EMP 시험입니다. 당시 북은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파키스탄에서의 핵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여러가지 대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북은 1990년대까지 수소탄 시험까지 완전히 끝낸 조건 하에서 2000년대에는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이렇게 3번 북의 영토에서 슈퍼 EMP 시험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세번째 올해 한 시험은 보다 위력적인 새로운 핵시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부분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적 핵무력이란 표현인데요. 그 자유의 범위가 조선반도, 즉 북만이 아니라 남까지 포괄한다는 점과 주변지역, 즉 극동까지 넓힌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극동과 중동이 하나로 연결되고 클로즈 트랙상의 폭과 깊이로 봤을 때 과연 북의 핵기능이 포괄하는 범위가 극동, 중동으로만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를 포괄하는가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가공할 첨단 핵무력이 북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던 1995년에서 2005년 이 10년여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절에 마련됐다는 사실입니다. 코리아의 민족성 그대로 자기 대해선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걸 넘겨주는 그런 본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1967년 10월 9일 오늘은 체계바라가 전사한 날입니다. 혁명가이면서도 이상주의자인 체계바라는 혁명가이면서도 현실주의자인 카스트로와 당시 소련 중심의 경제 공동체인 코메콘, 러시아어로는 세브라고 하죠. 그 코메콘에 들어가는 노선과 관련해서 카스트로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카스트로는 코메콘에 들어가자는 것이었고요. 체계바라는 어렵더라도 자립경제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체계바라는 북코리아를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며 북의 자립경제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노선대로 코메콘에 들어가게 되자 체계바라는 당시 경제를 책임지던 지위를 내놓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세계혁명을 위해서 먼저 1965년 3월에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학으로 가고 그 해 아프리카를 떠나서 1966년 12월에는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오늘 전사하게 됩니다. 체계바라가 콩고에 먼저 간 이유는 당시 제국주의의 대항에 싸우던 콩고의 독립 영웅인 초대총리 파트리스 루문바가 1961년 1월에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콩고의 혁명을 위해서 투쟁했던 루문바는 미국과 영국, 벨기에의 지원을 받는 우이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루문바의 자문으로 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프란츠 판옹도 루문바의 죽음에 대해 아프리카의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츠 판옹은 체계바라처럼 의사였고요. 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며 아프리카의 체계바라로 불리는 혁명가이면서도 국제주의자입니다. 프란츠 판옹이 루문바가 살해된 그 해 12월 백혈병으로 죽지 않았다면 아마 체계바라와 함께 콩고 혁명을 위해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체계바라는 아프리카 콩고와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혁명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혁명의 뜻과 국제주의적인 정신은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 곧 훈민정음의 모체가 되는 전자에 대한 기록을 단군세기에 나오는 3세 단군 가륵에 대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가륵당군때 을보르기 만든 38자의 가림토 문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소리 글자이면서도 천하의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늘을 상징하는 가운데 점, 땅을 상징하는 의, 사람을 상징하는 이를 결합하여 여러 모음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결합하면 오 또는 우, 하늘과 사람이 결합하면 어 또는 아, 땅과 사람이 결합하면 의 이런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빨 모양을 본뜬 아음과 치음, 혀 모양을 본뜬 설음, 입술 모양을 본뜬 순음, 목구멍 모양을 본뜬 후음 등의 자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한글은 이미 4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으며 565년 전인 세종대왕 때 개량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